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고흥군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계획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고흥군 이성민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모세환 고흥문화도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센터장님,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도시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또 권역 간의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서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이 목적입니다. 법적인 개념으로는 문화예술, 또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지정하는 이런 도시를 말하는데요. 어떤 이론적 개념의 정의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또 함께 즐기는 그 도시가 갖는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현상 또는 어떤 효과가 창출돼서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문화도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그리고 또 창조력이 바탕이 돼야 하고요.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으로, 법적으로 지정하는 법정도시를 우리는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시가 아니라 모든 도시를 문화도시를 지향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고흥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이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흥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고흥군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년간 예비 도시 지정 성과에 따라서 본 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비 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선미 심사는 통과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본 도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에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난 6월 17일 날 조성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7월 29일 온라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예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흥군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문화도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서 문화도시를 조성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민간 참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군에서는 작년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공문화모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템 학교라는 명칭의 시민 문화기획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교육기획과정을 통해서 지혜계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국민 오크숍이랄지 국민 문화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서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어떤 타당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센터를 설립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공문화도시 행정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기능은 각 실가소에 추진 중의 사업을 문화도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에 관계된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주민, 결국 아래로부터 문화도시 계획을 만든다는 것, 또 상당히 차별성이 있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또 현재 추진 중인지도 말씀해주시죠. 네, 고흥은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한때는 23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6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선물도시 후배에 꽃필 정도로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고흥의 지명에 고흥자는 흥한흥자를 쓰고 있습니다. 흥자의 개념을 흥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고흥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또 예로부터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재경 고흥의 향후회를 예를 들자면 60만 고흥 향후회가 활발히 운영이 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전국 각양각지에서 향후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군내부적으로는 갑개 문화가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개 문화라고 하면 같은 해에 떼어난 띠 동갑의 모임의 사람들 모임으로서 이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모임을 이어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이다의 어떤 전라도 방언을 생각하면 모태다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고흥 사람들이 모여서 흥나는 고흥을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흥 문화도시 비전을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탬 문화도시 고흥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비전을 목표로 고흥형 문화 공통체인 모탬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고 고흥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의 비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탬 문화도시 고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쟁력 있는 고흥만의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자원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방송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혹시 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어디냐, 국립현대미술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가장 큰 미술관이 어디냐 그러면 동선이 한 2km 정도 되는 강원도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고흥이란 천혜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고흥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이고 또 고흥 사람들의 삶이 이미 예술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흥에는 국립미술관은 없지만 폐교가 활용돼서 그것도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진 미술관이 벌써 3개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옥미술관, 또 남포미술관, 도화원미술관, 지역의 자원들을 지옥의 민간 영역에서 처음 그 시도를 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지붕 없는 미술관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조성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고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높은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높은 편이다라는 게 저는 가장 경쟁력 있는 고흥의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흥군은 지역의 공동체 문화인 갑개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전통처럼 또 내발적 힘을 바탕으로 고흥군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지닌 천혜의 자연과 우리 또 지역이 가진 역사와 전통의 가치 그 역량을 구현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차별화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자랑이자 저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갑개가 활발한 만큼 또 국민의 주체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문화 자원들을 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알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고흥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나 예산상으로 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더라도 작거나 조금은 소규모일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흥 전역에 어떤 파편화되어 있는 자원들을 잘 연결만 한다면 도서관이 여과관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이 미술관으로 쓰일 수도 있죠. 작은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일 수 있고 효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체성을 가진 우리 군민들의 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공항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공항이 없죠. 인천도 아니고 우리가 무한도 아니고 김해도 아니고. 하지만 우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기차역은 없지만 우리가 바다로 나간다고 하면 고흥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화도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인프라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행정에서의 분절이 가장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회복지, 인구, 미래전략, 농업, 또 어업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함께 논의가 가능한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문화도시 고흥이 갖고 있는 이 갑개 문화인데요. 이게 원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매우 탄탄한 문화이지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다시 고흥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갑개와 고흥의 원갑개가 다시 합해져서 흔히 말하는 박힌 돌과 굴러온 돌. 그것이 굴러올 돌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하는 이런 포용의 가치들을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동체가 어떤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취향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의식에 대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역량 강화를 주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화도시의 주체가 되는 시민으로서의 인식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화도시로 고흥이 지정이 된다면 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의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도시는 흥할 때가 있고 또 쇠퇴하거나 쇠락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과 공동체, 즉 모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도시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가는 이 3단계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문화기획 지원이나 또는 문화기획 창업 캠프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고흥이 갖고 있는 자산을 산업으로 증진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흥 문화도시 구축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도시 추진 현황과 관련 계획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흥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 자원을 토대로 차별화된 고흥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문화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